사과 톡톡톡 번데기의 배하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힘은 아직 모두 발휘되고 있지 않다 캐리거는 이제 힘을 억제하는 고스트의 제약을 해제할 방법을 찾는다 이 일이 끝나면 초월초의 부하들을 이끌고 무방비 상태의 프로토스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코 정신채여 부하기간 동안 자막이도 안 보여 자막크리트들을 또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 난 군단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힘을 키우겠다 난 강해졌지만 지금은 잠재된 힘을 모두 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테란사이언스 베스를 침투해 폐기된 고스트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 정신부속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면 고잘되면 내 중심에 입힌 피해 복구할 수 있을 테니 정신채여 개구생에서 신병 왔는데 사단장 난 어떤 거입니 하 그래도 하인에 불과하다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우리의 진짜 인물을 알고 있겠지 우리의 진짜 인물을 알고 있겠지 그 사단장 사단장 딸이랑 그 신경전환이 돼 까부지 마라 자세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너듯 다른 어떤 정신채든 내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 보내줘다 자세 정신이 강렬하게 정신이 강렬하게 정신이 강렬하게 정신에서 그냥 세포덩어리를 뿐일까 그녀는 생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는 어떤 정신치보다 내게 긴밀하게 묶여있으니까 그 어떤 저거도 내 의자에 거슬랄 수는 없다 너희 모든 내 아이를 대신 그녀는 원하는 바를 행해도 좋다 그녀는 원하는 바를 행해도 좋다 제이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정신채여 그녀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라 정신채여 내 최강의 수원을 대리밀 한킬 헥? 한킬 풀, 풀장갑 인, 인스네어 블록킹 이거 낼거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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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이번엔 뭐 못들어갈까 공격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팁 먼저 틀입니다 키리건 은신으로 혼자 미리가서 병력 잡아먹는게 좋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번엔 뭐 그래 그래 은신? 무단침이 감시되었습니다 대단하게 가고 있어 아아 가고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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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 좋아 흠 저기 지민파일다 가고 있어 아아 얘가 호위하는 애갖고 얘네가 대장같은거 얘가 대장같지 않나 좋아 그래 좋아 가고 있어 좋아 대단하고 대단하고 지원을 요청해 좋아 니가 막지 좋아 대단하고 그래 좋아 가고 있어 아님들은 신 캐릭 좀 봐요 으으 꼬물꼬물하는거 안보임? 나 울팀 때문에 동질란다 말해라 가고 있어 대단하고 가고 있어 좋아 좋아 대단하고 좋아 음 하아 가고 있어 옆차기로 다 때려잡고 좋아 좋아 음 좋아 아조시 캐리관으로 공격할때마다 길고양이 목소리들 하는데 기분타신가요? 아니면 아조시가 길고양이가 는건가요? 아니면 아조시가 길고양이가 는건가요? 고양이 소리라고 아조시가 길고양이 목소리로 공격할때마다 아조시가 길고양이 목소리로 공격할때마다 아조시가 길고양이 목소리로 공격할때마다 여긴게 나를 발견하는거 아냐 대단하고 응 좋아 음 대단하고 응 가고 있어 대단하고 좋아 가고 있어 좋아, 대답하고 가고 있어. 좋아, 대답하고 가고 있어. 가까이 가지 마. 대답하고 가고 있어. 그래, 좋아. 케리건 개쎄죠? 대답하고 좋아. 좋아. 가고 있어. 좋아. 가고 있어. 대답하고 가고 있어. 옛날 케리건 보여드릴게요. 옛날 케리건. 아, 내가 또 가렸네. 옛날 케리건. 이게 더 간지죠? 좋아. 음. 날개도 이렇게 짧아서 더 간지인데. 대답하고 가고 있어. 대답하고 가고 있어. 말해라. 가고 있어. 좋아. 그래. 좋아. 대답하고. 말해라. 바꾸냐. 배타가 생각났어. 좋아. joa 말해라 joa 가고 있어 joa 갱가를 펫 히힣 가고 있어 헤라 joa 아 때리지마 아 구한도 못했다 그래 대단하고 가고 있어 좋아 대단하고 이번엔 뭐해 아 어떻게 다 썼죠? 얘한테 과학자 죽여야되나보다 대단하고 좋아 대단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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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고 아래 B컨이 있어요? 아 여깄네 B컨 B컨 아 이거 죽음할 수 있네 어차피 이거 하나에 못했네요 딱 좋네요 죽어가지고 딱 한부대도 있어요 아 꽈객님 이분엔 뭐야 흠 대담하고 흠 대담하고 좋아 대담하군 좋 좋아! 이 벌레들을 밟아버리자구! 가고있어! 좋아! 가고있어! 넓게 펼친 후 공격 그래! 있음을 알게 된다 좋아! 그래! 가고있어! 가고있어! 좋아! 가고있어! 좋아! 대담하군! 좋아! 가고있어! 대담하군! 대담하군! 좋아! 대담하군! 좋아! 대담하군! 좋아! 좋아! 가고있어! 하나 먹을까요? 그렇지! 네가 먹으러 가고있어! 좋아! 좋아! 대담하군! 가고있어! 좋아! 대담하군! 가고있어! 좋아! 조아 으아 조아 음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길 가고 있어 말해라 난 여기서 사나갈 수 없다 조아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군 보안카메라가 좋아 음 순간에도 가고 있어 저거링 하나 먹으라고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대단하군 가고 있어 조아 가고 있어 대단하군 음 대단하군 대단하군 조아 대단하군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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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군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군 조아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군 가고 있어 조아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군 조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아 대단하군 조아 대단하군 방법은 하납니다 운동 말해라 그래 피차죠 운동타임 아 아 아 아 아 bowling 스톰은 프루토스 한테 배워야돼 도 두목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consistent just 쉿 쉿 아 억제당한 사이오니크의 능력을 왜 이렇게 해방하면 스톰음을 할 수 있는거야? 나는 어렸을 때 스타1 영어로 했잖아 중학교 때 난 프로토스한테 배우는 건 줄 알았어 여기다 인스네어 뿌리고 마주면서 가기? 저장? 안다 안다 그래 좋아 말해라 으아 이번엔 뭐야? 대담하군 으아 이번엔 뭐야? 아 운동 한번만 더 하고 하자 좀 불안하니까 운동 한번만 더 하고 응 도착해 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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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ㅇ anál 아, 티티, 토마. 10키로야. 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헌킬. 아 괜히 쫄았네. 헌킬이 다 해주는데. 정신채워. 내가 찾던 기록을 발견했다. 필요한 건 모두 찾았다. 또 위험한 순간 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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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듀크는 유캠 포레버가 나오죠? 야 이놈들아 형들은 이런 그래픽 구버 템하면서 자랐다 자식들아 전군님 응원 감사합니다 그래픽 좋은데 지금 봐도 봄 Thank God for cold fusion. Are we really gonna blow this place? Only if we see a Zerg. Yeah, I got your Zerg right here. I got your Zerg. I got your Zerg. I got your Zerg. We shot the Zerg. Don't try again. Let's guar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두워서 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픽 안 좋아서 좀 어둡게 처리했거든요.